아람 박수 리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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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랍 미녀 멤버들에 대한 영상을 두 개를 찍었잖아요, 최근에. 한 며칠 전에 하나 찍고, 또 거의 한 few weeks ago. 그때 또 하나 찍었었잖아요. 아랍 미남들을 핸섬. 네, 나이스. 핸섬맨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랍 잘생긴 미남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갑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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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된다. 무서워. 오, 진짜 멋있다. 네. 아니, 그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다, 진짜. 색깔이. 네, 진짜 잘 어울리네요. 근데 왜 손을 그렇게 하고 있어? 약간 여자인가 저랑 하고 보려고요 오늘 하루 여자가 되기로 한다고? 우리는 이제 저런 수염이 많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수염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나도 이런 턱시도 입으면 멋있는데 아 그래요? 웬만하면 잘 안 어울리는데 여기 있어 아 맞네요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한국 여자들도 좋아할 것 같아 응 진짜 옷도 깔끔하고 와 진짜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오 헤어스타일보 강렬하다 오 부전 같은데 진짜 부전하지 않아? 네 헤이걸 이런 남자 어때? 네 이런 남자 어때? 제가 여자라면 진짜 충분히 반할 것 같아요 네 오 진짜 섹시한데 진짜 오늘 하루 여자가 되나? 완전 털하고 있어 진짜 형도 저런 근육이 있어요? 근육이 있죠 오 단단한데? 네 오 근육이 있죠 역시 남자는 근육이죠 네 와 세다 진짜 마초인데 아랍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아랍 남자분들을 좋아하나요? 좀 궁금한데? 오 진짜 응 왜냐면 한국 봐봐 한국 남자들이랑 스타일이 많이 달라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와 진짜 오 이건 잘생겼네 와 진짜 진짜 일부러 여기 보이게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?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부끄러워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남성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아니 너 이 남자 나타난 뒤로 뉴비아가 빨개졌는데 아니 아니 오해하시겠네 뭐야 어우 어우 무시다 오늘 완전히 소녀가 됐으니까 원래 저희 둘 다 여성을 좋아합니다 아 무조건이죠 진짜 저희는 진짜 여자만 좋아해요 응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와 허벅지 근육이 좀 힘든데 아 근데 한국 남자들이랑 완전 완전 달라 근데 확실히 제가 여자였으면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남자들은 남자가 봐도 멋있어 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 태어났었어야 됐네 당신이 너무 좋아해요 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멋있다 와 진짜 진짜 잘생겼다 와 진짜 잘생겼다 와 진짜 잘생겼어 와 잘생겼어 수염이 멋있어 네 나도 수염 기를까 응 잘 어울려요 수염 기르면 모르겠어 근데 나 수염이 멋있어 응 수염이 이렇게 촤악 여러분들 수염 있는 남자가 좋아요? 없는 남자가 좋아요? 어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네 근데 전부 다 잘생기셨고 다 수염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티셔츠만 입었는데 이렇게 멋있을 수 있지 키도 크고 와 이 남자 어때요? 안타 물어보는 거야? 네 아 진짜 장난 아닌데? 와 근육이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여자면 나는 이분은 별로 아 그래요? 오 멋있으시네 네 진짜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카리스마 한국의 미남들 보다 좀 강해보일 이미지상 근육도 더 많고 수염도 있고 아무래도 그리고 좀 인상 자체도 좀 강해보인 맞아요 쎄 보이고 좀 더 남자다운 느낌 맞아요 와 영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아랍 잘생긴 남자들을 봤잖아 네 우리는 솔직히 여자를 좋아하잖아 아랍 잘생긴 남자들이 궁금했어 아 진짜 한국 사람들이랑 어떻게 다르게 생겼을지 응 근데 진짜 잘생기고 진짜 몸도 너무 좋고 근육도 막 있고 뭐 한국 사람들보다 되게 쎈 느낌이 있었어 맞아요 좀 그리고 너는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? 원래는? 저는 딱 영화에서 잘생겼다는 그 남자 배우들을 오늘 그냥 그 화면으로 영화 속에 약간 배우 같은데 네 맞아 맞아 맞아요 수염 입고 여기 딱 맞아 맞아 수염 입고 다 근육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